보좌되는 지름길 가난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기안입니다. 자 오늘은 팟캐스트 게시판에 거북이님이 남겨주신 어떤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선생님 방송을 다 듣고 예전 거를 다시 듣다가 진검단의 기법인가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요. 큰 것을 하기 위해서 작은 것을 충분히 거쳐가라는 말씀인지 장기투자 중간중간 단타 개념의 투자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몇 번 들어도 잘 이해가 안가서 이렇게 선생님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행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맞습니다. 이 진검다리 물건, 진검다리 기법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경매를 처음 시작하실 때는 처음에는 권리 분석 이런 거에 목을 메다가 그래서 간단한 실생활 용어, 일종의 흔히 말하는 자잘자잘한 지식에 목을 메다가 이제 실천 투자를 하게 될 때 아주 나중에 그것도 돈을 벌다가 나중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그런 기법이 진검다리 기법이죠. 처음에는 물건의 수를 많이 그냥 하게 되면은 당연히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상상을 하지만 그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면은 그걸 잘 모르거든요. 자,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노래가 있어요. 유행가를 있는데 그 유행가에 대한 노래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노래가 늘 높은 것인지 늘 클라이막스를 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높다가 낮다가 느리다가 빠르다가 하면서 그렇게 음의 변화를 두고 있는 건가요? 당연하게 음의 변화를 두고 있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그 음악을 부르는 사람이 숨을 쉬어야 되죠. 숨을 쉬어야 되고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클라이막스에서 터뜨려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항상 클라이막스에 올라가기 전에는 호흡을 가다듬고 숨을 쉴 어떤 시간적 여유를 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음표가 안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경매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멋진 경매의 인생을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시기에 숨표가 있어야 되고 적당한 시기에 내리막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음 통상은 어렸을 때부터 천재로 유명한 사람들이 순식간에 단명하는 경우가 많듯이 또는 이게 장기간에 유명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짜잘짜잘한 어떤 고생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인생의 기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 검 중에서 명검이 탄생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뜨거운 데 갔다가 차가운 데 갔다가 망치로 두들겼다가 수반은 당금질을 통해서 하나의 그 위대한 명검이 탄생하듯이 여러분의 어떤 경매의 인생에서 봤을 때는 이물건 저물건을 하다 보면 나름대로의 경매의 굴곡과 기복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 인생의 기복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매를 할 때는 무조건 홈런을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에 불과할 뿐이고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을 뿐 아니라 그거 성공에 유사하거나 근접한 수준의 사람도 별로 없어요. 실제로 보면 잠깐 반짝했다가 사그러드는 불꽃처럼 정말로 잠깐 반짝하죠. 2015년에 경매를 시작하면 2015년에 반짝하다가 2016년 되면 좀 시들었다가 2017년쯤 되면 내가 경매를 했었나? 라는 단계에 접어들다가 한 2018년쯤 되면은 내가 경매 다시 해야지? 그러면서 항상 제자리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그 진검다리 기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간단한 예로 멋진 음악의 경우에 있어서도 클라이막스만 있지는 않고 항상 도입 부분이 있고 발전부가 있다가 클라이막스를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마무리 칠 때는 아련하게 마무리 치든가 과감하게 마무리 치는 방식으로 해서 하나의 멋진 음악이 탄생하기 위해서라도 음악의 어떤 고저가 필요한 것이다. 이런 거는 동의하시죠? 그리고 힘을 지속적으로 줄 수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경매에 있어서 진검다리한 게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은 오늘따라 이렇게 목이 왜 이렇게 매이죠? 자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개울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개울에서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개울에 돌들을 놓지 않습니까? 그거를 진검다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진검다리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그럼 그 놓여진 돌들이 한 20개가 있거나 10개가 있다고 한번 봤을 때 10개가 두루두루 평평하게 놓여지는가요? 아니면은 평평하게 놓여진 돌들 사이에 약간 모도 나 있고 발 디딜 때도 별로 없어 보이는 그리고 밟으면은 무게중심이 기우뚱하기도 하는 그런 못생긴 돌들도 있든가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시골의 어떤 개울들을 건너거나 우리가 등산을 하다가 우리가 계곡을 건널 때 보면은 큰 돌과 큰 돌 사이에는 항상 약간의 위기가 있는 듯한 못생긴 작은 돌들이 존재함으로써 우리가 큰 돌과 큰 돌 안정된 돌과 돌 사이를 건너는데 중간에 거치는 과정이 되는 그런 돌들도 많이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하기를 이왕이면 모든 돌을 평평하게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어떤 산을 가도 항상 큰 돌과 큰 돌 사이에 있는 작은 돌들은 살짝 위험하고 살짝 불편한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을까라는 생각을 옛날에 한 적이 있고요 그런 생각을 하던 중 제가 또 경매 투자를 하던 걸 보니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굵직굵직한 홈런 직전에 마치 번트나 내야 안타 같은 그런 류의 물건들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런 약간은 내야 안타성의 물건을 하다 보니 오히려 그 내야 안타성의 물건으로 인해서 나중에 더 큰 규모로 좋은 우량 물건을 잡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생각을 하기를 야 이거는 경매라는 것은 자금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데 굵직굵직한 물건만 잡을 수는 없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본이 한정적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굵직굵직한 물건만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굵직굵직한 물건을 잡고 나서 되돌아오는 어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가지고 짜투리 물건을 잡게 되었고 짜투리 물건을 잡다 보니 그 짜투리 물건으로 인한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다음 단계에는 더 굵직한 물건을 잡게 되기도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어떻습니까?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니 큰 돌과 큰 돌이 한 1미터 50센치만 돼도 여러분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돌과 돌 사이를 뛰어다니기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한 60센치나 70센치 간격으로 돌들이 여러 개 좀 못생긴 돌들이 있기만 해도 저 1.5미터 밖에 있는 큰 돌로 건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그런 작은 돌과 같은 그런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서 작은 물건일지라도 그런 물건에 투자를 했더니 나중에 더 큰 것이 오더라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어떤 큰 규모를 하다 보면 작은 것으로 가지 않으려는 어떤 관성의 법칙에 어떤 지배를 당합니다 그렇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예를 들면 타석에 서면 거의 다 장타나 홈런을 친다고 하면 생각이 어떻습니까? 매번 큰 것을 노리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동대 동이죠 동점 상황에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9의 말에 어떤 만루 상황이다 아니면 9의 말에 됐고 동점 상황이고 1점만 내도 승리를 할 수 있다면 당연하게 4번 타자도 번트를 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독이 만약에 이런 어떤 절대절명한 상황에서 감독 타자가 전체적인 어떤 판세를 보지 않고 과거에 홈런 쳤던 어떤 기억만을 가지고 풀스윙을 해대면서 삼진아웃을 당할 위기에 처한다면 감독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대세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하게 될 때가 있다 조금 희쭈구리한 것도 해야 될 때가 있고 희쭈구리한 것을 했더니 인생이 바뀌더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다면 이런 것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사업을 하거나 어떤 투자를 할 때 큰 재미를 못 보는 어떤 사업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시죠 큰 재미를 못 봤다는 것은 재미는 봤지만 그걸로 팔자를 고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사업을 손대면 항상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런데 어떤 그게 인생을 바꿀 만큼의 파격적으로 버는 사업은 아니었던 경우가 몇 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경험이 내 인생에 동만됐는가 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현재 경매업을 발전시키는데 밑거름이 되더라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은 어떤 사업이나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어서 그 직장에서 큰 빛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어떤 발전적인 모델에 종사하게 될 때는 과거에 어떤 힘들었거나 망했던 어떤 상황들이 여러분의 밑거름이 되어서 굉장히 발전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고시를 공부를 했었던 어떤 대학교죠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제가 원했던 어떤 대학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별로 친구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대학교 친구는 거의 없습니다만 별로 제가 원하지 않았던 집단에 속해 있다 보니까 별로 대인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일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그때의 법대 법률 지식에 대한 경험으로 인해서 제가 오늘날 경매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고 조금 더 다양한 사례로 설명하는 그런 거에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나는 이건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은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게 되는 것이죠 제가 옛날에 했었던 다양한 어떤 그 최초의 어떤 장사 비슷하게 했던 게 이제 카메라 관련이었는데 오늘날에 제가 이제 팟캐스트를 하면서 동영상 기술을 이런 것을 습득하게 되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계기가 되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선택하는 그 큐오코리아죠 큐오코리아로 해서 수입업을 하지 않습니까 행오버라는 어떤 숙취음료를 수입해서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한 독점권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럼 이거가 뜬금없이 이런 어떤 기회가 왔는가 를 생각해 보면 저는 저는 큐오코리아를 2년 전에 만들어놨던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의 숙취해소 음료를 수입할 것처럼 미리 법인을 두어 개를 만들어 놓은 셈이 된 것인데 실제로는 이 수입업 수출업을 갖다가 법인을 만들게 된 계기는 전에도 아마 제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FDA 관련 사업에서 약을 취급할 수 있는 어떤 인연이 있었고 그 인연으로 인해서 어떤 수입법인이죠 제약법인 같은 거를 두 개를 만들어 놨었는데 마침 그 사업은 아직은 유보되면서 새로운 행오버라는 숙취음료 사업의 핵심으로 사용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진검다리 물건 진검다리 기법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요 다시 이제 경매 얘기로 다시 좁혀들어서 설명을 또 드리자면 통상적으로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1억에나 2억짜리 물건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 그 다음에 있어서는 짜잘짜잘한 물건에 덤비지 않는 그런 나름의 관성의 법칙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우리는 경매의 편견을 버려라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경매의 편견을 버리는 데 있어서 어떤 가형 금액에 대한 편견도 버려야 되기 때문에 큰 것으로 해서 재미를 좀 봤다고 해서 작은 것을 못하거나 안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또는 작은 것에서 내가 재미를 좀 봤다고 해서 굵직 굵직한 10억 대 20억 대 물건을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도 업을 성설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물건이나 자금의 규모에 지배당하지 않는 절대적인 자유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외적 환경에 크게 지배당하지 않는 어떤 고수의 어떤 모습이 진검나리의 물건을 얘기하는 것이고 진검나리 물건에서 작거나 못생긴 물건을 하게 될 때 그 원인으로 해서 다음 단계 발을 내디딜 물건은 굵직하고 넓적하고 안정적인 물건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아는가 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 내가 어떤 물건에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고 어떤 작은 물건에 몰입할 때 나는 직감적으로 느낌을 느낍니다 이 다음에 큰 물건을 내가 찾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런 감각을 어떻게 얻습니까 우량물건 검색훈련을 반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물건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다 보면 저절로 생기는 심득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항상 깨달으려고 하고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하려고 하는 그런 기초적인 마음속에서 기본적인 마음이 준수될 때 이 진검다리 기법이 깨달아지는 것이지 별 고민 없이 하던 것을 반복하는 수준으로서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경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깊이 깨달으려고 하고 어떤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버릇을 드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이 지금 내가 예상하는 그 규모 이상으로 크게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대부분은 그래요 이렇게 근시한적이죠 과거에 우리 협회의 지사들의 얘기도 똑같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제도 이제 우리 지사장 교육을 했는데 우리 이제 부산 지사장이 하는 말이 이번 주하고 저번 주 같은 어떤 그 맨투맨 교육 또는 어떤 발표하는 형태의 교육 같았으면 아마 옛날에 그 튕겨져 나갔던 지사들이 나갔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즉 최근에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좋다라고 느낀다는 것인데요 저는 스파레주를 그렇게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어떤 공부를 시키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공부까지 시켜줘야 되는 수준의 교육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렇게 저렇게 해서 공부해와 그러면 그걸로는 학습생이 늘지 않죠 실력이 그래서 아예 델다가 앉혀놓고는 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서 지식을 머릿속에 넣어줘야 되는 그런 식의 공부 그런 류의 공부 학습법을 여러분들이 요즘 선호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소금쟁이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어떤 참여형 어떤 게임 형태의 어떤 경매 교육 프로그램이죠 그런 거를 되게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크리스마스 넘으면서 우리가 대부드 펜션에서 내년도에는 이런 형태로 바뀔 것이다 라고 미리 말을 했습니다만 그 말에 만족하지 않고 불과 한 달 사이에 어떤 자기들이 바라보는 시선대로 움직이지 않자 당견을 내서 튕겨져 나가버리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수준으로서는 지금 말하는 진검다리의 기법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진검다리 기법이라는 것은 지금은 초라해도 그 다음 단계가 번성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물건 또는 그런 형태의 투자 기법 그런 형태의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 이거는 진검다리 기법이라서 그 다음 단계의 대박이 터뜨려질 것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를 얻는 것인데 지금 당장 배부를 것만 생각하는 그 수준으로서는 절대로 진검다리 기법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아까 노래랑 비유를 들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약, 중간약, 강약, 약, 중간약, 약, 약 뭐 이런 형태의 어떤 투자의 기법 그런 형태의 노래 기법 그런 형태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축적했다가 점핑하는 그렇죠?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탈 때도 계속 점프만 하지 못하고 상당한 장기간의 롱 레이스를 한 연후에 그 힘을 탄력받아서 옆에서 회전하면서 공중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도 똑같죠 수시간 동안의 대륙을 날아다니는 그 비행기조차도 활주로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공중으로 뜨지 못합니다 그렇죠? 활주로를 지속적으로 밟으면서 가속한 연후에 점핑을 해서 날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투자 인생도 지금이 활주로의 도입 부분인지 활주로에서 비행기를 출발시키기 위해서 주행 중인지 이제 막 버튼만 땡기면 이제 공중으로 부각하는 그런 식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공중에 떠 있는 식인지 이런 것도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확실한 것은 뭐냐? 기나긴 인생에 있어서 머리가 좀 모자라거나 생각이 당견이 돼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워낙 굶고 사는 사람은 당장에 밥이 안 들어오거나 한 끼 두 끼 굶으면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고 원래 내 집에 곡식에 창구가 있는 사람은 하루 이틀을 굶어도 자기가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있는 놈은 계속 있게 되고 없는 놈은 늘 조바심에 없어지게 되는 그래서 늘 조바심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즉, 빈익빈 부익부 현상 즉, 가난의 악순환 현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난하게 되면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생각이 온전히 갖춰지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은 없어도 마음이라도 부자여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말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이제 말이 길어졌습니다만 요점 정리를 하다 보면 진검다리 기법은 노래의 어떤 소절처럼 기운을 응축하는 어떤 시기가 필요하고 발산하는 시기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모든 운동도 그렇고 물리적 과학도 그렇고 늘 세게만 갈 수 없고 중간에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약한 부분 또한 전체 흐름 속에 보면 강을 보완하는 어떤 그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물건을 투자할 때도 센 것만, 강한 것만 추구하는 것 자체가 미련하다는 반증이죠 강한 것 다음에는 힘을 조절하면서 또다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조절해주는 그런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물건을 바라봤을 때 야, 이게 치고 올라가기 직전 단계에 조금 숨을 고르는 정도의 물건이구나 아니구나를 깨닫게 되는 그런 어떤 지혜가 얻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 시기까지 간 사람은 굉장히 드물겠죠 하지만 방송을 들으신 분 중에서 그런 시기에는 나한테 영원히 안 올 수는 있지만 그런 게 있기는 하다더라 정도는 아셔야지 그래야지 어디 가서 무식한 소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강약, 중간약이 섞여 있고 약이라는 것 또한 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여태 실패했다면 그 실패가 걸음이 돼서 강해지고 부자로 살게 되는 원인이 되는 실패여야지 그냥 실패만을 위한 실패 무능의 결과물에 의한 실패라면 여러분들은 다음에 아름다운 미래라는 건 없는 것이죠 어떤 실패를 했다는 것은 도전을 해서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전을 쉬지 않는 사람은 그 실패가 밑거름이 돼서 성공의 지름길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나약한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성공할 리는 만무하겠죠 진검다리 물건에 대해서 우선은 짧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경매 투자에 있어서 진검다리 물건을 알아보는 지혜는요 순전히 PT에서 말씀드렸던 경매 실전에 대한 어떤 기법을 반복학습을 했을 때 지금 제가 말한 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mpre사에서 але작의 간절할 것이다 aj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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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